네 매주 목요일에 만나는 변변한 정치 시간입니다. 두 변호사님 오셨는데요. 강전에 박상수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뭐 만찬이 그제 밤에 있긴 했는데 이 얘기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만찬을 통해서 성과도 내고 화합을 해야 되는데 이게 더 갈등만 깊어진 꼴이거든요. 지금 분위기가 별로 안 좋죠? 당 분위기도. 어제 당대표께서 얘기하신 성과요 저녁 식사하고 온 거요에서 분위기는 잡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다시 독대를 요청했죠. 이에 대해서 지켜봐달라고 이야기하는 데서 역시 또 앞으로에 대한 분위기가 또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아침에 김순덕 칼럼이 되게 인상적이에요. 동아일보 김순덕 칼럼. 동아일보 김순덕 칼럼이 굉장히 인상적이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이제 DJ 때 비서실장인 김준권 비서실장의 대표였나요? 그때 김준권 씨가 이제 독대에 대해서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 그다음에 그다음 딸락이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김무성 전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당시 최순실 사건이 그렇게 있었을 때 만약에 독대를 했더라면 그랬다면 얼마나 그렇게까지 상황이 가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내용이 있었어요. 저는 그 내용이 되게 좀 인상적이었고 그래서 독대 대화는 많이 할수록 좋은 겁니다. 이 부분이 여당 대표와 대통령의 대화가 이렇게 뉴스가 될 이유가 없어요. 그냥 당연히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대통령실에서 그 점에 있어서 적절히 판단을 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독대를 재요청하긴 했는데 지금 뭐 이렇게 좀 물밑에서 나오는 감정적인 말들을 좀 보면 당연히 독대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두 분의 관계가 박상수 변호사님은 지난번에 저랑 다른 방송에서 20년 이상 된 노부부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한종훈 대표 같은 경우에는 비대위원장으로 여의도에 들어왔을 때 당연히 지금 대통령과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고 법무부 장관이 되고 그때 스타 장관이 되면서 야당과의 각을 세우는 모습 이러면서 비대위원장으로 여의도 정치에 들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총선 과정에 있어서 어떤 대통령실과 오히려 갈등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래서 그때 이준석 때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이거 약속 때려는 아니냐 이런 이야기 나올 정도로 좀 의아한 상황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때도 생각해 보면요. 서천 화재 현장에서 대통령과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이 만났고 그러면서 그때 올라갈 때 서울에 올라갈 때 갑작스럽게 대통령께서 기차 같이 타고 가자 얘기하셨어요. 기차 같이 타고 가면 그게 독대잖아요. 그때도 어떠한 갈등 국면이 있었고 그러면서 두 분이 기차 타고 올라가시면서 무슨 얘기했는지 언론에 보도되지는 않았지만 저는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 그런 것도 독대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전당대회 나왔을 때도 둘이 또 사이 안 좋은 거 아니야? 이런 분위기 있었는데 전당대회 끝나자마자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께 전화드렸고 바로 다음 날 만찬하지 않았습니까? 만찬할 때 대통령께서 우리 한 대표 좋아하는 제로 콜라 준비하시면서 한 대표 외롭게 하지 말라 또 이야기하셨죠. 그리고 그 이후에 정진석 비서실장과 함께하는 3자 회동이 있었고 만찬도 그래요. 지난달 30일에 원래 하기로 했었다가 또 뭔가 삐끗하는 모습 보였잖아요. 그래갖고는 직전에 추석 이후에 보겠다. 추석을 먼저 챙기겠다라고 하셨더니 그때 김재현 최고가 이번 추석인지 다음 추석인지 알 수 없다. 이런 형태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추석 지나니까 만찬 바로 이루어졌어요. 저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대통령실에서도 어떠한 감정적인 골이 저는 어느 정도 있는 건 인정을 해야겠지만 분명히 만나야 한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고 있고 숙지하고 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께서 체코 순방에서 돌아오시는 과정에 있어서 언론의 보도가 나갔던 부분. 그리고 체코에 가 있는 동안에 한동훈 대표가 보수 언론과의 인터뷰에 있어서 대통령실에 대해서 약간 어떻게 보면 기분이 나쁠 수 있는 이런 언급이 있었던 부분들이 있어서 감정적으로 좋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앞서 제가 서천에서 서울 올라올 때 기차에서 본 것처럼 형식이 구애되지 않아도 좋을 것 같긴 한데 대통령실에서는 추후 협의하겠다라고 지금 해야 되는 사안이다. 독대라는 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지만 저는 곧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이 두 분의 관계가 지금까지의 핑퐁핑퐁 이거를 봤을 때 지금 뭐 또 이렇게 갈등 국면으로 보이지만 뭐 어떠한 의료 공백이 장기화되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또 야권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이나 최혜병 특검 또 새롭게 의결하고 대통령실에서 재유구해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협의하는 과정이 안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좀 빠른 시일 안에 보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뭐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완전 불발보다는 좀 있을 것 같다. 그런데 그 중간에 김건희 여사 이슈가 느끼면 뭐가 잘 안 되는 느낌이 좀 들어요. 이번에도 사실 의정 갈등 문제야 뭐 논의를 할 수 있는 거고 사실 물 밑에서도 여러 가지 조율이 이미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아는데 한동훈 대표가 아무래도 주요 의제에 김건희 여사 문제도 포함이 된 것처럼 그런 취지로 말을 하다 보니까 그게 좀 걸림돌이 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글쎄요. 사실 유난 갈등 할 때마다 늘 김건희 여사 때문에 시작된 것 같은데 김건희 여사 관련된 특검 문제 이 문제는 지금 현안이죠. 우리 당의 당장 현안이고 제2호구권 행사를 하게 될 경우에 이제 또 표결을 다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당정이 또 함께 가야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와 관련돼서 대야관계에 있어서도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할지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의정 갈등 문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 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필요가 분명 있는 상황이에요. 당대표와 대통령 간에. 그런데 저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번에 사실 그렇게 강전혁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고비고비마다 그래도 대통령실이 이렇게 풀어주면서 예를 들어 정점식 의장 사퇴 그다음에 26년 유예 관련돼서 받아주고 여야 의정 받아주고 이런 것들이 고비고비마다 있었기 때문에 사실 조금 기대를 했던 바가 있는데 기대가 이만큼 컸던 만큼 이렇게 좀 풍선의 바람이 빠지는 느낌도 있어요. 진짜 제가 어제 다른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 아무 일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제는 그저께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당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말이죠.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그래서 정말 그 말이 실천된 날이었고 이제는 아무 일을 해야 될 상황이에요. 지금 우리 당의 지금 상황이 이대로 한가롭게 이런 독대 가지고 다툴 시간도 아니고 지금 당장 보면 사실 앞으로 민주당은 굉장히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들어올 겁니다. 지금 매주 월요일, 목요일을 우리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잖아요. 매주마다 발표한다고 그러는 것 때문에. 그것도 어찌 보면 되게 어떤 전통적인 레가시 언론이 아닌데도 그런 곳을 통해서 지금 매주 월요일, 목요일 나오겠다고 지금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까지는 다룰 만한 내용이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그게 앞으로 어디까지 비화될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이 지금 오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한가하게 독대 요청을 이렇게 했네, 저렇게 했네 이럴 때는 아닌 것 같고 조만간 김건희 여사 문제까지도 포함해서 독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저는 올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상황의 압력이라는 게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 형식이 중요하지 않은 때가 온다. 그러니까 그 전에 가급적이면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민주당 금투세 토론회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이게 민주당 내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한데 결과적으로 유예로 가당이 잡혔다 이런 말도 나오는 것 같고 그래요. 24일에 금투세 관련해서 토론회가 열린 건데 그때 한 의원의 인버스 투자 발언이 상당히 논란이 됐었잖아요. 그 정도로 우하향, 계속 코스피 장이 떨어질 거라는 신념이 있으면 인버스 투자해서 하락하면 돈 버는 그거 하면 되지 않냐 이게 좀 논란이었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 말은? 그 1,400만 개미의 마음에 불을 지피 저도 이제 1,400만 개미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저도 한 명이기 때문에 아, 그래요? 그럼 두 명이 있네요, 여기에. 너무 화가 나는 저는 부동산을 사서 역시 안전자산인가요? 네. 아니, 정말 그날 토론회가 민주당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본인들은 2025년 1월 1일로 시작되어 있었던 지금 예정되어 있는 거잖아요, 유예가 돼서 그 금투세에 대해서 그동안에는 진행하겠다라는 형태로 이야기를 하다가 그 이재명 대표가 지난 전당대회 과정에 있어서 여기에 대해 5천만 원을 1억으로 올린다든지 아니면 유예한다든지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니까 결과적으로는 민주당에서도 지금 또 특히 1,400만 개미들이 들고 일어나 있는 상황이고 민주당 내에서 유예팀 그리고 시행팀 폐지팀은 없더라고요. 이렇게 해갖고는 토론을 했다는 것 자체에 저는 폐지팀은 갑자기 밖에서 정성호 의원이 폐지팀으로 나서셨죠. 이게 둘이 해갖고는 토론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는 저는 그거는 꽤 박수칠 만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와중에 김영환 의원이 이분이 미국에서 경제학 석사를 하고 오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말하자면 유예팀이셨던 건데 임버스, 이게 우하향하는 전체적으로 증시가 우하향하게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그러한 신념이 있다면 임버스에 투자를 하라는 건데 그거는 대한민국 망조에 투자를 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사실 안 좋은 표현으로 하면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게 금융투자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25년 1월 1일에 시행되는 안 자체도 굉장히 허술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만약에 민주당이 이거를 계속 시행하는 걸로 하겠다고 하면 지금 법인이라든지 외국이라든지 기관이라든지 이런 데들은 그 안에서 세율을 받는 부분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한국은 한국인이 개인이 지금 5천만 원 이상이면 20% 그리고 3억 이상이면 25% 세금 내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누구나 법인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 돈이 있는 사람은 법인을 만들어가지고 법인을 통해서 투자를 한다거나 아니면 요즘 좀 안 좋은 표현으로는 국장 탈출은 진흥순 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잖아요. 저도 그래서 최근에 미국으로 미국 증지로 가셨구나. 미국 또 옮긴 부분들도 있는데 물론 거기도 다 좋지는 않습니다만 이렇게 한국에서 더 이상 투자하지 않고 외국으로 나갈 수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개미투자자들은 그 세금을 부과받는 사람 1%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떨어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유예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오히려 민주당이 정권을 잡아서 좀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대해서 해소를 시키고 그 다음에 이걸 하는 게 맞지 않겠냐. 저는 그게 우리 국민의힘에서 하는 얘기도 그렇지만 오히려 국민들에게 와닿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시행하자라고 이야기를 한 걸 넘어서 인버스에 투자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는 분노가 치솟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너무 역풍이 커지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도 토론을 했다는 것 자체가 빛은 잃어버리고 오히려 유예 쪽으로 지금은 갈 수밖에 없는 상황 원래는 민주당이 오늘이 26일이잖아요. 오늘 의원총회에서 당론 결정한다 이렇게 얘기하다가 또 오늘 오전에 나온 기사를 보면 말 한마디에 실수했다는 거가 이렇게 너무 보인일 수 있으니까 한 달 정도 다시 한 번 숙고의 시간을 갖고 결정을 할 것 같다라는 형태로도 보도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결국에는 이제 아버지 이재명 대표의 마음도 이미 확고하시기 때문에 그쪽 방향으로 가는 건 저는 이미 거의 당론이라고 생각하는데 불필요한 단어를 사용을 하면서 너무 개미들의 마음에 불을 지폈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박상수 대변인이 저는 이 토론회장에 가셨다 그러길래 증시 투자를 하시는 줄 알았는데 투자도 안 하시면서 여기는 왜 갔다가 또 문전박대를 당하신 거예요? 대변인으로 당번인 날이었어요. 이 날이 제가. 그래서 논평을 쓰려고 대변인실에 나왔다가 토론회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경을 간 거죠. 이제 그 토론회 구경에 갔는데 사실 가서 플로우에 앉아서 좀 들어보고 민주당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나 들어보고 질문을 하나 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왜 주식을 안 했냐면 저는 운이 좋게도 2019년에 청약이 당첨이 돼서 아파트를 산 거예요. 주담대를 넣어서. 저는 주담대를 갚는 게 더 재테크예요. 지금. 그거를 갚는 게 이자가 워낙 세다 보니까 투자 자금 여윳돈이 없어. 자금 여윳돈이 없어요. 그거 갚아야 돼 지금. 갚아야 되는데.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세대의 비슷한 모습들이거든요. 저는 그래도 청약이 당첨돼서 집이라도 샀어요. 내 집이라도 하나. 그런데 대부분은 집을 지금 못 사고 있어요. 그래서 청년들이 지금 다 주식 아니면 코인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마지막 금융 투자예요 지금. 그런데 이거를 금투세를 만들어 가지고 하게 되면 주식이 폭락되는 것도 폭락되는 거지만 청년들이 이거 코인 예전에 저기를 했을 때 코인 성공했을 때 다 집을 사러 갔거든요. 그러면서 그게 집값을 올리는 유인으로 작용을 했던 건데 사실 주식 투자해서 돈을 벌면 그다음에 내 집을 사야지라는 생각들이 있어요 지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금투세가 시행되면서 지금 부동산 가격이 급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2021년에 시행된다고 하면서 금투세가 시행되면 부동산 가격이 73% 상승된다는 파이터치 경제연구소의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금투세가 시행되면 금투세에 있는 투자자 큰손들이 보다 안전자산인 강남 핵심 지역의 부동산으로 돈이 이동을 하면서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좀 취재를 해보니까 실제 지금 자산관리하시는 분들이 금투세 내년 시행 전에 자산 처분해서 그걸 현금화시켜달라고 얘기하고 그 돈이 부동산으로 흘러간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제가 그 증언도 들었어요. 그리고 최근 드디어 반포의 원베일리가 평단 2억에 가까운 60억의 실거래가가 체결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와 같은 위화감을 조성하는 모든 일들이 이런 것들이 금투세를 시행함으로 인해서 자본이 이동해서 벌어지는 것으로 볼 수가 있고 부동산 가격이 꿈틀거리기 때문에 미국이 지금 금리를 인하하는 빅컷을 단행해도 우리가 금리를 인하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지금 상황이 한국은행도 그 점을 지난번에 금리 인하와 관련돼서 부동산 가격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분명히 했거든요. 금리 인하를 못하면 자영업자들과 서민들이 굉장히 또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이놈의 금투세 하나 때문에 부동산, 금리, 게다가 국장이 무너지면 거기에 잔뜩 투자한 연금도 고갈되기가 쉽거든요. 부동산, 금리, 연금까지 다 도미노로 무너질 수가 있어요. 연관된 게 상당히 많은 거네요. 정말 많아요. 경제는 다 연결돼 있으니까. 금투세로 있으니까. 그래서 이걸 부자 감세다 이런 식으로 접근할 게 아니라 경제를 좀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은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오직 자기들만 생각하는 정의만 생각하다가 자기 180석 처음 만들었을 때 주택임대차 보호법 통과시켜서 그때 전세가 폭등시켰거든요. 제가 그때 전세가 폭등돼서 그때 집사로 알아보다가 청약돼서 그 고생을 해봤기 때문에 제가 지금 민주당이 금투세 이거 올리는 것도 이거 하려는 것도 너무 이게 보이는 거예요. 앞으로 미래가. 그래서 거기 가서 불을 한번 뿜을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투자자분들이 오셔서 방호감까지 춤동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갑자기 공개토론회가 아니라 정책의총이니까 민주당 의원과 기자들을 빼고 모두 나가주십시오 하길래 저 구석에 가만히 앉아 있었거든. 아무도 관심 없었어요. 저 앉아있는 걸. 그런데 그래도 민주당 의원과 기자만 남아있어달라 했는데 거기 계속 앉아있는 건 예의가 아니라서 조용히 나왔죠. 나왔다가 좀 소란이 가라앉고 다시 입장하려고 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앞에서 민주당 분들이 막으시면서 의총이라 못 들어가신다. 유튜브로 보시면 된다. 그래서 대변인실에 앉아 이제 유튜브로 보는데 제가 그냥 페북에 공개질이 올리고 유튜브로 보는데 그 말 인버스에 투자하라. 딱 보는 순간 정말 뒷목을 잡겠더라고요. 진짜. 네. 별로 이제 남은 건 없는 것 같은데 결론을 한번 봐야겠어요. 지금 그런데 정성호 의원 같은 경우는 금투세 폐지에 공조하는 의견을 처음으로 냈거든요. 민주당에서는. 맞습니다. 정성호 의원이 방송에 나와서 그리고 그 이후에는 언론 다른 데의 언론과 인터뷰에 있어서도 본인은 원래는 유예 쪽의 입장이었는데 오히려 최근에는 생각이 바뀌어서 폐지를 하는 것이 낫겠다라는 형태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정성호 의원은 친명계의 좌장이시잖아요. 결과적으로는 이재명 대표의 의중과 함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번에 토론회가 말씀드린 것처럼 취지는 좋았으나 그 인버스라는 단어 하나에 모두가 안 그래도 예민한 이슈였는데 너무 이제 빵 터져버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청년들 그 1,400만이라는 것은 어떤 종부세 이슈 같은 경우에는요. 특히 서울이라든지 좀 지역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금융투자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 있는 특히 젊은 층의 이슈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본인들이 특히 인버스라는 단어가 나온 상황에서 한 발짝 뒤로 빠지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 친명계 좌장 정성호 의원이 여기에 있어서 유예를 넘어 폐지를 이야기를 했었다는 한 것은 지금 토론회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폐지팀은 따로 없었지만 유예팀 안에 폐지라는 것이 당연히 포함이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한 달 동안 지금 숙고를 하겠다고 하니까 분명히 그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더 전향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청년들에 관심이 많은 이슈니까. 네. 한 말씀만 들으면 그래서 민주당이 숙고하는 데 도움을 좀 주려고 제가 토론장에 참석을 못했잖아요. 너무 좀 억울한 심정도 있고 그래서 천목회에서 이번에 금융투자소득세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천목회에서 이걸 다음 주네요. 다음 주. 네. 이거를 하려고 원래는 10월 3일에 10월 3일은 휴일이라 좀 그렇지 않나 해서 10일 날 하려고 그랬는데 가급적이면 빨리 해서 민주당에 빨리 도움을 좀 줘야 될 것 같아요. 숙고에. 이 청년들의 분노를 좀. 민주당이 올린 집값 때문에 지금 청년들이 진짜 앞길이 다 막혔거든요. 그런데 주식 투자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막아버리면 정말 민주당은 그냥 청년들의 앞길을 막는 당입니다. 막는 정당이다. 천목회 이슈라고 하니까 다음 주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어떤 권고를 내놓으면서 검찰에서 내릴 수사 결론도 좀 관심인데요. 김건희 여사는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불기소 권고를 내렸고 명품 가방을 줬다는 이제 최재형 목사 같은 경우는 기소를 권고를 했단 말이에요. 정반대의 결론이 나온 이유가 좀 궁금해요. 뭔가는 이제 좀 엇갈린 판단이 나왔다는 얘기일 텐데요. 일단은 직무 관련성 부분에 대해서 수사심의 두 건의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생각이 조금 달랐다라고 보이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최재형 목사가 그 가방을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하는 모습은 영상으로서 우리 국민들께서 다 보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청탁금지법에 있어서는 배우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현재도 이게 어쩌면 김건희 여사를 수사조차 안 하고서 종결할 수도 있다라는 법조계의 예상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데 이후에 결과적으로는 대면 조사를 했잖아요. 보안상의 이유로 다른 제3의 장소에서 하긴 했습니다만 이러한 과정들을 봤을 때는 저는 대통령실에서 협조를 할 만큼 다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검찰에서 거기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불기소를 한다는 결론이 나왔지만 거기에 대해서 당시에 이원석 검찰총장이 한번 수사심의위원회를 해보자. 직권으로 회부를 하셨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수사심의위원회는 전원일치된 의견으로서 이것은 불기소 권고를 한다라고 했는데 물론 수사심의위원회의 결론은 권고의 효력만 있는 거예요. 거기에 검찰이 구속되는 것은 아닌데 최재형 목사가 본인에 대해서도 한번 수사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해달라고 했고 검찰의 시민위원회, 시민위원회에서 최재형 목사가 주장하는 대로 한번 최재형 목사권도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보자. 그때는 또 굳이 할 필요가 있나라는 이야기들도 있었단 말이죠. 그 결과적으로 열렸고 그러면 최재형 목사의 수사심의위원회가 끝나면 김건희 여사권도 같이 종결 처리를 하자. 기소를 하던 불기소를 하던. 그러면서 이원석 검찰총장은 처음에 본인 임기안에 이 사건 마무리하겠다 했지만 마무리 못하고 임기 끝났잖아요. 그런데 이게 결과가 그저께 저녁에 나왔는데 8대 7로서 오히려 기소 의견이 한 명이 더 많았었다는 거죠. 그런데 수사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한 150명에서 300명 정도의 풀이 있는 거고 각각 회의를 할 때 랜덤으로 거기에서 위원들을 뽑게 됩니다. 그래서 김건희 여사권을 할 때와 그리고 최재형 목사를 할 때 위원들은 단 한 명도 겹치지 않았다라고 해요. 수사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법적인 전문가 집단, 교수라든지 법조계에 있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들어가는 것은 맞는데 결론적으로는 이게 직무 관련성에 있어서 서로 판단이 다른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가 나왔었던 것이죠. 이제 크게는 두 가지 건이 있는데요. 특정인사에 대해서 국립묘지에 안장을 해달라고 이야기했었던 부분 그리고 하나는 최재형 목사가 관련되어 있는 어떤 모티비를 송출을 하는 것에 대한 부분 이 두 가지에 있어서의 어떤 청탁이 있었느냐라는 이야기가 있었을 때 검찰에서 처음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불기소에 의견이 나왔을 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이 국립묘지 안장은 되지도 않았고 그리고 TV 송출 같은 경우는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는 거예요. 청탁 시기와. 네. 가방을 전달한 시기와 TV 송출은 너무 이후에 있었던 일이어서 이게 맞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랬는데 지금 또 오늘 오전에 기사들을 봤을 때는 이번 두 번째 수사심의위원회 최재형 목사건에 있어서는 오히려 직무 관련성에 대해서 제대로 다루지 않았다라는 지금 보도들도 나와요. 그게 아니라 일단은 기소를 해서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는 형태로 결론이 났다라는 지금 보도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이게 어디까지 취재가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수사심의위원회 내부에서 회의를 한 것은 실제로는 비공개의 상황이기 때문에 결론을 낼 때도 내부에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까지는 공개를 안 하니까 그렇죠. 아마도 그중에서 그 기사 같은 경우는 보수 언론이었는데 그중에 법조인이 아닌 위원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누구는 뭐라고 얘기하고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거를 봤을 때는 아마도 위원 중에서 이렇게 취재가 들어갔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거기에 있어서 그 보도 내용은 오히려 직무 관련성에 대해서 깊이 다뤘다기보다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자. 대통령의 직무라는 것이 어디까지의 범위인가에 대해서 한번 판단을 받아보자고 그게 결론이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은 글쎄요. 저는 검찰에서 원칙적으로는 저는 최재형 목사든 김건희 여사든 간에 처음에 결론대로 불기소로 결론을 내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검찰은 당연히 독립이 되어야 되지만 민주당에 있어서는 특검이라든지 그리고 검수완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있어서의 빌미를 제공하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검찰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 필요하지 않은 검찰이 원래는 하지 말아야 되는 정무적인 부분들이 엮여있기 때문에 이것에 결론을 내는 것이 굉장히 머리가 아플 것 같다라는 생각이거든요. 지금 또 심우정 총장이 취임을 하자마자 이런 상황이 온 거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불기소로서 결정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지만 검찰의 결과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불기소로 할 것 같다 가닥이 잡힌 것 같다 이런 말들도 법 쪽에서 나오는데 그게 지금 강전의 변호사 말하신 대로 특검의 빌미는 좀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나오는 어떤 보도나 제가 어제 다른 방송에서 한 번 얘기는 하긴 했는데 어떤 보도나 이런 데서 이 부분을 짚지를 않는데 사실 법리적으로만 따졌을 때 최재형 목사와 김건희 여사는 한쪽 기소, 한쪽 불기소가 가능은 해요. 가능은 해요? 이게 왜 가능은 하냐면 우리 법이 지금 좀 이상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최재형 목사에게 적용된 법조는 부정청탁금지법, 김영란법인데 이 부정청탁금지법은 배우자가 받은 경우 배우자를 처벌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네, 처벌 규정이 없다고. 그런데 배우자에게 준 사람은 처벌할 수 있어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그러면 김건희 여사는 도대체 뭘로 적의가 된 거냐. 원래 부정청탁금지법은 적용 대상이 아니에요. 배우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형법에 또 뭐가 있냐면 공무원인 사람에게 알선을 해주고 재물을 받은 것을 처벌하는 알선수재죄가 있어요. 이 알선수재죄는 김건희 여사가 처벌이 가능한 범죄이기는 한데 알선수재죄는 준 사람은 또 처벌하지 않아요. 그러면 두 사람이 만약에 둘 다 기소된다고 하면 다른 혐의로 기소될 거고. 다른 혐의예요. 그러니까 최재형 목사에게는 부정청탁금지법이 적용이 되고 김건희 여사에게는 알선수재죄가 적용될 수가 있는 건데 그런데 부정청탁금지법과 알선수재죄는 요건이 달라요. 둘 다 직무 관련성을 요구를 하는데 부정청탁금지법은 직무 관련성만 있으면 돼요. 그런데 알선수재죄는 직무 관련성에 대가성이 필요합니다. 대가성. 그런데 이 대가성은 거의 입증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직무 관련성만 존재하는 상태에서 대가성이 인정이 안 된다 그러면 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해서는 기소를 하면서 알선수재죄에 대해서는 기소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기술적으로. 법기술적으로. 그런 점이 있는데 이제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이 부분이 과연 다뤄졌느냐라는 건데 저도 검찰의 영장심사위원회를 하고 있는데 하면 어떠냐면 이렇게 질의하고 위원들끼리도 얘기를 좀 하지만 마지막에는 그냥 무기명 투표로 결정합니다. 무기명 투표로 결정하고 그 투표에 대해 이유를 안 달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무슨 말을 했는지가 이유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냥 투표로 결정을 한 거죠. 그래서 그 투표 결과 8대 7이라는 게 직무 관련성을 인정해서인지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된다라서인지 아니면 검찰의 수사가 잘못돼서라서였는지는 그 이유를 붙이질 않아요. 이게 검찰의 위원회들의 특징이죠. 그렇기 때문에 검찰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 부분을 법리적으로 아마 검토를 할 거고요. 구조적으로는 최재형 목사만 기소, 김건희 여사 불기소는 가능은 합니다. 다만 최재형 목사 기소를 만약에 직무 관련성을 인정해서 하게 될 경우 직무 관련성이 인정이 되면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는 것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신고 의무가 생깁니다. 그 부분이 이제 걸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법리적으로는 최재형 목사 기소, 김건희 여사 불기소는 충분히 가능하나 이 부분이 걸리기 때문에 둘 다 불기소하거나 둘 다 기소하거나 하는 판단으로 가야 되는 게 맞아요. 안 그러면 뭔가 좀 이게 안 맞는 사태가 벌어지게 되는 거죠. 법리적으로는 그게 맞는데 국민들의 어떤 국민정서법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국민들은 이미 이게 최재형 목사를 기소하라는 걸적이 나오는 순간 그러면 김건희 여사도 해야겠나라는 인식이 생기거든요. 법을 잘 모르니까. 사실 이게 법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런 수례죄 같은 유형의 범죄는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을 모두 처벌해야 돼요.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을 모두 처벌해야 되는 게 맞는데 부정청탁금지법이 보면 배우자는 처벌하지 않는 걸로 하고 준 사람은 처벌하게 하고 알선수재죄는 받는 사람은 처벌하게 하고 준 사람은 처벌하지 않게 하고 이러니까 이게 지금 언밸런스하게 맞춰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입법적으로 바꿔야 되는 거였는데 그럼 민주당이 게을리한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특검법을 만들 게 아니라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입법적인 개선을 먼저 하겠다고 시도하는 게 오히려 민주당의 입장에서 더 진정성을 보여줄 수 있는 거죠. 이건 법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사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짧게 이거 하나만 강전에 변호사께 여쭤보겠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김여사 특검법과 관련해서 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대통령 본인의 가족과 측근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을 때 특검을 거부한 적이 없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국회에서 이걸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면서 뭔가 조만간 이제 다시 한번 좀 추진을 할 것 같으면 이런 얘기를 했고 대통령의 결단을 좀 요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금 제3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김건희 여사의 특검법을 넘어서서 지금 대통령의 제2호구권에 대해서 이러한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사촌 이내 이런 경우에는 관련이 있을 때는 제2호구권 행사를 제한하는 이런 법안을 지금 추진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저는 굉장히 그게 반헌법적인 발상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이 헌법을 가지고 있는 권한인 것이고 그리고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의혹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어떤 스모킹 건 뭔가 정확한 것이 있는가 그건 굉장히 좀 의문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수사기관을 넘어서 특검을 해야 되는 상황인가 그것도 굉장히 의문입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이게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경찰과 검찰이 있는 것이고 과거에 민주당이 검찰을 믿지 못하겠다라고 하면서 본인들이 새로 만든 기관이 공수처예요. 그런데 이제는 공수처도 더 이상 믿지 못하겠다. 그 이유에 대해서 지금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잖아요. 공수처를 믿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입법부에서 수사권까지 가져갈 수 있는 이런 형태가 지금 특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특검을 법안으로서 계속 발의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민주당이 상권 분립의 원칙을 굉장히 훼손을 하고 있는 본인들이 다음번 수권 정당이 되겠다라고 하면서 이재명 대표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하면서 하는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글쎄요. 이게 특검을 거부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결과적으로 저는 계속적으로 정치적인 공세를 하는 것이다. 민주당에서 그렇다면 정확한 특검이라든지 탄핵이라든지 이런 증거들을 제시를 해야 된다.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특검 법안이 통과가 되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만 과거에도 봤을 때 어떠한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탄핵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정석 검사의 탄핵 이런 것들이 헌법재판소까지 갔을 때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이분들이 직무 정지가 되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9명 전원일치된 의견으로서 기각에 나왔잖아요. 민주당이 정쟁화하는 과정에서 어떤 한 사람에 대해서 악마화시키고 그중에 저는 정점에 김건희 여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이거를 정치 공세화하는 부분들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민주당의 태도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오히려 프레임화시키면서 대통령에 대해서 무언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